계란 계란 고구마 계란면 계란 ckt 계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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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하세요. 나잘먹입니다. 오늘은 부대찌개 좀 끓였고요. 그 다음에 치즈돈가스하고 등심돈가스 두 가지 다 먹고 싶어서 준비했어요. 그 다음에 양배추, 샐러드, 마요네즈, 케첩 뿌렸고요. 그 다음에 이건 색깔 내려고 올려놨는데 당근이에요. 당근도 뭐 건강에 좋으니까 이것도 먹을게요. 그 다음에 깍두기 하고요. 해서 맛있게 먹겠습니다. 치즈돈가스 너무 먹고 싶었거든요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고소한 고춧가루 맛있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끄덕끄덕 너무 맛있어 고춧가루 고춧가루 와우 너무 맛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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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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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도 너무 잘 먹었습니다.